여러분 여기는 여기는 저의 본집이에요 오늘 저희 막내 동생이 중학교 졸업식을 오늘 해가지고 제가 집에 잠깐 왔어요 여러분들 몽이 보고 싶어 할까봐 자다 일어나가지고 저희는 몽이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가 데려와갖고 둘째 학원이라고요 둘째 이제 고3이에요 아니 조팅하는 게 기가 지니 그거 있잖아요 저거 왜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 내가 집에 자라나가지고 너 어제 뭐 하다가 노래를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저거 눈치 그러니까 내가 왜 눈치를 보고 있지? 내가 왜 눈치를 보고 근데 짱구야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니야 들어가 네 다음에도 저를 찾아주실 거죠? 어 제 말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나도 고마워 고맙다는 말이 저에겐 최고의 선물이에요 정리도 모아 정리도 모아 정리도 모아 아니.. 나 뭐.. 야.. 너 그걸 꼬야지 정리도 갈키면 안타까.. 나 지금.. 정리도 모아 야 그거를 또.. 야 그거 뽑아도 돼? 나 죽었어 몰라 야 그거 뽑아도 돼? 몰라 막내 동생이 도와주러 왔다가 전례 통화를 틀고 갔어요 코드를 그냥 뽑아버렸네 뭐 여튼 이렇게 자꾸 잘 작동을 한답니다 같이 라이브하자고 하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못해요 잘 때못해 공부하고 그가.. 스티커즈 스티커즈